성관계는 모든 개인의 선호와 쾌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한 여자가 좋아하는 성관계에 대한 특별한 규칙이나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성적 쾌락은 개인의 신체적, 정서적, 사회적,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경험됩니다. 그러나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. 1. 상호존중과 동의의 모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존중과 상호동의입니다. 2.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양측이 동의하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. 2. 소통 플레이에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소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. 서로의 선호와 편의를 이해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경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. 3. 감정적 연결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연결이 중요합니다. 4. 섹슈얼한 경험을 더 깊게 즐기기 위해서는 파트너와의 감정적인 교감이 중요합니다. 4. 새로운과 창의성 새로운 경험과 창의성은 성관계를 풍부하고 흥미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. 5. 함께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서로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에서는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고 안전한 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성적인 만족도는 양쪽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서로의 선호와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건강하고 즐거운 성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